여기는 신림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원룸 지상층입니다. 500에 45에 관리비는 9만원이고요. 신축급은 아니지만 되게 지금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500에 45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.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크기를 보면 이 벽에서 저기까지가 3m60이 나오고 이 벽에서 저희까지는 2m80이 나와요. 그럼 방 크기는 많이 크고요.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 아주 깔끔한 편이라 평균적으로 연식은 보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. 위치는 아주 좋고 넓이 아주 좋고 그래서 500에 45에 관리비 9만원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나는 건물 연식이 우선이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지만 이 정도 연식이 괜찮으면 위치랑 넓이랑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. 이쪽은 또 뚫려 있네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이제 집중의 점이 happiness! 여러분이 Geraldros님의 고소한으로 다시 덜된 필요가 생기고 boatôniわれて